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을 할텐데 그러면 먼저 db, MySQL을 설치해야 되겠죠 MySQL은 가장 널리 쓰이는 오픈소스 db 입니다 원래는 완전히 오픈소스 였었는데 오라클이 MySQL을 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잡음이 좀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부동의 1위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입니다 MySQL 설치,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 링크 클릭을 하고 그 다음 화면에서 다운로드 클릭하고 그 다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go to download page 또 여기를 클릭하면 그 다음 또 이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 아니고 또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no thanks, just start my download 누르면 그때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된 설치 실행 파일을 그냥 실행하면 되고 next 누르고 그 다음 이 화면에서 developer default, 개발자 default 선택하고 next 누르면 그 다음 요구사항, check requirements, 요구사항 뭐 이런거 저런거가 요구사항이 만족되지 않는게 있다 즉,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 라고 알려주는 화면인데 이 화면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뭐 상관 없으니까 next, check requirements 이 화면에서는 그냥 next 누르면 됩니다 뭐 requirement가 만족되지 않았다 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건데 뭐 상관 없으니까 그냥 yes 그 다음 이 화면에서 실행 그니까 우리가 지금 다운로드한 그 실행 파일에 그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 들어있지 않고 그 실행 파일에서 이런 애들을 지금 또 다운로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누르면 열심히 다운로드를 해요 근데 이제 다운로드 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났으면 다운로드 다운로드 하다가 에러 난거니까 그냥 try again 눌러서 결국 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게끔 계속 try again try again try again try again 눌러서 다 녹색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다 녹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next 그 다음 또 next 그 다음 화면 몰라도 되고 next 누르면 되고 이것도 그냥 next 이거 이거 아래 항목 이거 선택하고 next 여기 root password root password 여러분 까먹으면 안 되죠 root password니까 잘 기억하기 쉬운 패스워드 입력하고 그 다음 next 그 다음 여기 start mysql server as system startup 컴퓨터가 부팅될 때 mysql 서버가 자동으로 시작되게 할 거냐 이거 체크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 mysql을 굉장히 자주 사용할 거라면 컴퓨터 부팅할 때마다 mysql이 떠 있는게 좋죠 그때는 체크하는 거고 자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가끔 사용할 거라면 끄고 자 어떠냐면 이번 학기 이제 웹 프로그래밍 하면서 그 우리가 수업 예제마다 mysql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적어도 웹 프로그래밍 공부하는 하루 이틀은 mysql이 필요하죠 그 외 날에는 필요 없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이걸 체크하면 언제든 mysql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편해서 좋고 단점은 필요 없는 날에도 실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체크 안 했으면 여러분이 수작업으로 실행시키면 되는데 필요할 때 수작업으로 실행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 실행 버튼 다 실행 됐으면 마지막 피니쉬 그 다음 next 버튼 그 다음 그 다음 여기서 뭐 더 할게 없고 finish next 그 다음 여기서 아까 입력했던 비밀번호 하고 체크 누르면 mysql 서버에 연결이 잘 된다 확인이 됩니다 서버도 잘 살아있고 연결도 잘 되고 그 다음 next 또 실행 버튼 finish 여기 그냥 next 절차가 복잡하죠 마지막으로 finish 이렇게 긴 절차를 거쳐서 설치됐고 설정됐습니다 mysql 워크벤치 지금 서버 설치한 거고 그 다음에 mysql 워크벤치는 뭐냐면 서버가 아니고 GUI죠 서버하고 GUI가 달라요 별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왜냐면 평상시에는 GUI 필요없고 DB 서버는 서버만 서버만 돌아가면 되죠 서버와 GUI가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GUI를 Workbench 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실행중인 mysql 엔진을 local 내 컴퓨터니까 local instance 라고 불러요 DB instance mysql instance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mysql 워크벤치 에서 로컬 인스턴스에 연결해야 되겠죠 mysql 워크벤치를 실행하고 여기 로컬 인스턴스 클릭을 하면 로컬 인스턴스 내 PC에서 실행중인 서버에 mysql 워크벤치 gyi가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죠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로컬 인스턴스 뿐만이 아니라 회사라면 회사 서버에 또 서버 컴퓨터에 또 mysql이 실행되고 있겠죠 그 서버에 있는 Workbench DB에도 연결할 수 있고 내 PC에 있는 Workbench mysql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여러 서버 여러 컴퓨터에 있는 mysql에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 PC에 있는 mysql 서버하고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클릭하면 비밀번호 묻는 대화상자가 열리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면 연결 성경한 겁니다 또 여기 스키마 영역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에요 데이터베이스를 mysql은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엔진 하나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거죠 샘플로 샘플 DB가 몇 개 샘플 스키마가 몇 개 있죠 샘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역이 sql 명령 sql 쿼리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영역 1번 버튼을 클릭하면 스키마 목록이 이렇게 쫙 이거 사실 이거 볼 일이 별로 없네 이 부분은 볼 필요가 거의 없는데 이걸 닫아버리고 스키마 영역만 이렇게 확장하는게 좋겠죠 1번을 누르면 됩니다 스키마 영역 그 다음에 3번 여기다 이 영역에다가 쿼리를 입력을 하고 3번 버튼을 누르면 쿼리가 SQL 명령이 실행이 되고 실행 결과가 여기 보여요 샘플로 시티 월드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월드 데이터베이스 혹은 월드 스키마 use 월드 세미코론 월드 스키마 혹은 월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 거기에 시티 테이블이 있는데 시티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조회하겠다 라고 입력하고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오면 다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작업할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보죠 테스트로 이 버튼 누르면 샘플 스키마 스키마 스키마를 생성하는 창이 열립니다 스키마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어요 같은 얘기에요 새로운 스키마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어플라이 누르면 생성이 되고 어플라이 누르면 이때 생성이 됩니다 이때 누르면 피니쉬 빈 스키마가 하나 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여기 샘플 원이라는 아까 입력한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 테이블을 만들어야죠 오른쪽 버튼 누르고 크레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여기 테이블 제모 그 다음에 캐릭터 캐릭터 셋 UTF-8 선택해 주는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필드 여러분이 원하는 필드 쭉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pk 를 체크하면 이게 프라이머리 키라는 얘기고 nn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순서대로 pk nn uq 순서대로 pk nn uq b u n 뭐 이렇게 쭉 있죠 이게 순서대로 nn은 not null not null이라는건 이 필드에는 null을 입력할 수 없다는 얘기죠 null이 반드시 아니해야 된다 unique unique를 체크하면 이 필드 값은 unique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번 학번이 unique 해야죠 unique 그 다음에 autoincrement 이건 자동 증가하는 일련번호를 말해요 보통 그 프라이머리 키로 그냥 id 라고 하고 데이터 타입은 integer integer id integer ai autoincrement 자동 증가하는 일련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흔해요 학번 같은 그 학번 같은 학번이나 주민등록보도 같은 현실세계에 있는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프라이머리 키로 하는 것보다 현실세계에 없는 가상의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 놓는게 실제 이제 개발 작업할 때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머리 키로 값은 수정하기가 좀 곤란해서 수정 잘 수정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수정 가능하긴 해요 프라이머리 키로 값도 수정 못하는건 아니에요 그런데 개발자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값을 수정하는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개발자들이 프라이머리 키로 값은 수정 잘 안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학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만들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 그대로 학번 수정을 개발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서 학번을 어지간해서는 수정을 잘 안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전과했을 때 전과하면 우리 학교도 그런데 전과를 하면 학번에 학과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과한 학생과 전과하지 않은 학생은 학번에 있는 학과 코드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만 전과했는데 자기만 학번이 튀면 그러니까 전과하면 그 학과로 학번도 좀 바꿔주면 좋겠는데 교무처에서 안 된다라고 할 거예요 왜 우리 학교도 그렇고 많은 대학에서 학번을 프라이머리 키로 해버리는 실수를 한 거예요 옛날 옛날에 학사 시스템 만든 개발자가 실수한 거죠 그렇게 현 시즉에 있는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해버리면 그 값을 수정하는 게 곤란해집니다 불가능은 아니에요 되긴 돼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 프라이머리 키로 값을 수정하는 게 매우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그 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번 수정을 못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 있는 값을 프라이머리 키로 하지 말고 보통 간단한 방법이 이것처럼 인티저 아이디 같은 인티저 아이디 필드를 만들고 이걸 AI 오토 인크리먼트를 체크해주면 자동 증가하는 일련번호가 프라이머리 키로 되는 거 이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입 CHAR 타입은 고정 길이 문자열 타입이에요 이 DB 필드를 고정 길이 문자열 타입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이 고정 길이가 확실한 경우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게 주민등록번호죠 13자리 근데 대부분의 경우 고정 길이가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VATCHAR 타입 VAR CHAR VAR CHAR VAR CHAR 이걸 이걸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N이 붙는 NCHAR N VATCHAR 타입 N VAR CHAR 타입 앞에 N을 붙이면 무슨 뜻이냐 유니코드라는 얘기에요 유니코드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DB 설계할 때 문자열 타입이라면 고정 길이가 확실하다 뭐 이 길이가 확실하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 그때만 CHL 타입 그렇지 않고 길이가 좀 변한다 그러면 한글이 들어간다면 N VATCHAR 한글이 안 들어가고 영어하고 알파벳 숫자 이런거 한글 없이 영문 숫자 이런것만 들어간다면 바차 한글이 들어간다면 N VATCHAR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정 길이여도 그냥 바차 N VATCHAR 써도 돼요 이게 코딩하기 편합니다 그냥 CHAR 타입은 정말 주민등록부처럼 딱 열쇠자리 분명히 아닐 수가 없어 이때만 쓰면 되고 그 외에는 무조건 N VATCHAR VATCHAR 쓰면 돼요 한글일 경우 N VATCHAR 한글이 아니면 그냥 VATCHAR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안 적었지만 숫자야 인트 아니면 real 실수 real 타입 골라주면 되고 날짜 타입 날짜 타입이 데이트 타임 타입이 있고 데이트가 있고 타임이 있고 세종류에요 데이트 타임 날짜 시각 다 저장하는게 데이트 타임 날짜만 저장하는게 데이트 시각만 저장하는게 타임 지금 Modified 타임이 데이트 타임이라면 날짜하고 시각을 다 저장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글 쓴 시각 이건 날짜 시간 시간 다 저장하죠 그럼 데이트 타임 생년 생일 생일 저장할 때 보통 날짜만 저장하지 태어난 시각까지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사주팔자 아닌 다음에야 태어난 시는 필요 없죠 그때는 그냥 데이트 그 다음에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날짜가 아니고 그냥 시간만 정하죠 시간 왜냐면 매주 반복되니까 시간표 저장할 때는 날짜가 아니고 시간만 저장하죠 그때는 타임 그 정도 여기 하고 넘어갑시다 자 저렇게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 그렇게 만든 테이블을 누르고 셀렉트 로우스 메뉴를 선택하면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직접 입력 가능해요 데이터 입력하고 어플라이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어플라이를 또 눌러야 저장이 돼요 지금 이게 화면이 두개인 이유는 어플라이 누르면 이걸 지금 저장하라는 얘기인데 저장하기 위한 SQL 명령이 보여요 MySQL은 언제나 그런 식인데 SQL 명령을 보여주고 어플라이 누르면 그때 실행합니다 그래서 꼭 명령이 두 번 누르게 되죠 1번을 누르면 쿼리 창이 열리고 SQL 명령을 입력한 다음에 3번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 MySQL 로컬 인스턴스 종료 넷컴 때 실행 중인 MySQL 엔진을 로컬 인스턴스 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MySQL을 설치하면 여기 그 이걸 뭐라고 부르죠 트레이 아이콘 트레이 아이콘 이거 누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이 모양 돌고래 모양 이게 MySQL Notifier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Start, Stop, Restart 이런 메뉴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MySQL을 필요할 때 Start, Stop, 재시작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팅할 때마다 MySQL 자동 시작 그걸 굳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니까 부팅할 때는 MySQL이 실행 안되더라도 서버가 요거 트레이 아이콘 이용해서 간단히 Start, Stop 시킬 수 있으니까 MySQL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팅할 때 아까 설치할 때 부팅할 때 자동 시작 선택하는 체크가 있었죠 그걸 굳이 킬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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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판 들어가서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그 제어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서비스 제어판에서 서비스 제어판에서 서비스 이렇게 엔터치고 검색하면 여기 로컬 서비스 보기 로컬 서비스 보기 로컬 서비스 보기를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MySQL을 MySQL을 어디 갔나 여기 이렇게 찾아서 찾아서 열면 이게 보입니다 시작 유형 수동 이게 여기가 자동이면 부팅할 때 자동 시작한다는 얘기고 이게 수동이면 부팅할 때 자동 시작이 아니고 일부러 아까 필요할 때 Start 시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MySQL을 열심히 자주 사용할 때는 이걸 자동으로 놔서 부팅할 때 자동으로 떠있게 하면 편하고 한동안 사용 안 할 것 같다 수동으로 놓고 적용 누르면 그 다음부터는 필요할 때 시작을 시켜야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데이터 임포트 엑스포트 이건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혹은 샘플 스키마를 스키마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샘플 데이터베이스 샘플 스키마를 어디선가 가져왔어요 즉 내 강의 예제가 바로 그런데 강의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파일을 여러분한테 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PC에서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MySQL 엔진에 임포트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강의 자료 폴더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샘플 데이터베이스 스튤마트 스튜던트트 원 cep sql 파일을 선택하면 이게 열립니다 여기서 run 누르면 쭉 실행이 되고 그 실행 결과 성공을 이렇게 successfully 라고 나오면 성공한 거고 그럼 여러분 mysql 엔진에 suitson to one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import가 된거죠 자 그런데 이런식으로 실행하면 굉장히 에러가 자주 나요 10중 8구 에러 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하는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보고 아마 10중 8구 에러가 날던데 두번째 방법 이건 에러가 잘 안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ile open sql script 해서 그 파일을 선택하면 편집창에 열려요 편집창에 이 파일이 편집창에 열어놓고 이 메뉴를 실행하면 편집창에 열려있는 sql 쿼리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는 에러 없이 실행이 잘 돼요 아마 이 방법으로 될 거에요 윗방법은 에러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스키마 창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새로고침 선택하면 그러면 방금 import된 스튜던 to one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럼 이제 import 성공 강의 예제 파일이니까 당장 해야되겠죠 이건 당장 할 필요 없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팀원들하고 같이 풀잭 할 때 내가 만든 db 를 팀원들하고 공유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만든 db 를 마치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준 스튜던 to one sql 파일을 여러분한테 줘서 여러분이 import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팀원들한테 여러분이 만든 db 를 줘야 import를 하죠 이렇게 import 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드는 방법 이제 반대로 import에 반대 export죠 마이크셋 워크벤치에서 server data export 메뉴를 누르면 이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export 시킬 데이터베이스를 체크해서 선택을 하고 이거 이렇게 체크하고 이 버튼 누르면 파일이 생깁니다 파일명 절대경금명을 입력해야죠 입력하거나 아니면 점점점 버튼 눌러서 골라 주거나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그 다음 화면에서 이거 누르면 ok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마이크셀 설치했고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베이스 스튜던트 원 import도 했고 자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죠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자바 프로그램에서 자바로 짠 그 프로그램 그 앱에 자바로 짠 앱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려면 중간에 jdbc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jdbc 드라이버 이건 자바 애플리케이션과 dbms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에요 그래서 이 url 들어가보면 MySQL에 연결하기 위한 jdbc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된 압축 파일 압축 파일이 집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에요 그 압축 파일을 열면 이런 자르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 버전 넘버는 버전에 따라 다르겠죠 뭐 이런 형태 버전 넘버만 다른 자르 파일이 있을 거에요 이게 jdbc MySQL jdbc 드라이버 파일입니다 이것을 tomcat 설치 폴더의 아래에 lib 폴더에 복사해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tomcat 서버에서 실행되는 자바 풀잭 혹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MySQL DB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 jdbc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그 다음 MySQL 사용자 계정관리 우리가 설치할 때 루트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루트 계정이 MySQL 관리자 계정이에요 루트 계정은 db를 관리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예제를 실행할 때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바로 짠 애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이 지금 그 설치한 MySQL 서버 로컬 인스턴스 라고 했죠 거기에 연결하려면 연결하는 계정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이 연결할 때도 루트 계정으로 연결하는 건 위험해요 루트 계정이 여기저기 쓰이는 건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가 뭐랄까 유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는 여러분 혼자 알고 있고 프로그램이 프로그램도 db에 연결해서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가야죠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루트 계정 말고 권한이 좀 적은 계정을 만들어 주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MySQL 워크벤치 메뉴에서 서버 유저스 앤드 프리블리지스 이 메뉴 들어가보면 이 화면이 열립니다 여기서 에더 카운트 눌러서 계정을 하나 추가 그 다음 화면에서 로그인 네임 이렇게 입력해주고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테스트123을 입력하세요 근데 테스트123 안해도 좋습니다 근데 내 강의 예제에 프로그램이 db에 연결하려면 소스코드에 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거기에 내 강의 예제 보면 테스트12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밀번호 테스트123 하기 싫다면 소스코드에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그 칸에서 테스트123을 바꿔줘야죠 자 그런데 강의 예제는 그래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웹 프로그래밍은 구현 시험이 있습니다 구현 시험이 있어요 구현 시험에서 제출할 때는 비밀번호를 테스트123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현한 구현 시험은 채점할 때 교수 컴퓨터에서 실행하겠죠 교수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비밀번호는 유저원 계정에 테스트123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123 비밀번호가 아니면 내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 내 db에 연결이 안되고 에러 나겠죠 내 컴퓨터에서 실행할 때는 내 db에 연결합니다 교수 db에 교수 db의 비밀번호는 테스트123이에요 그래서 유저원 계정 유저원 계정의 비밀번호를 테스트123이 아니고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단 구현 시험에서 시험 결과를 시험 본 구현한 결과를 나한테 제출할 때는 테스트123이라고 해서 제출해야지 다른 비밀번호로 제출하면 실행할 때 비밀번호 db 연결 에러가 나겠죠 에러가 나면 감점이에요 내가 한두명 채점하는게 아니고 몇십명 채점해야 되는데 에러 디버깅까지 해가면서 채점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약 유저원 계정을 무조건 만드세요 이게 시험 볼 때 계정이고 강의 해제 계정이에요 비밀번호를 테스트123으로 하는 걸 권장합니다 권장이지 필수는 아니지만 단 언제는 필수냐 시험 구현 시험 볼 때는 테스트123으로 해야 돼요 꼭 기억하길 바라고 물론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비밀번호는 테스트123이어야 된다라는 거 방금 유저원 계정 만들었고 비밀번호 입력했죠 그 다음 권한 설정 스키마 권한 add entry 그 다음 화면에서 여기서 원래 원칙은 보안을 위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DB를 회사 가서 만들 때는 DB 하나당 그 DB에 연결하는 계정 하나 만들고 DB당 계정 하나 그래서 그 계정은 권한이 특정 DB 하나만 주는 거죠 그게 보안에 안전하죠 왜냐하면 운이 없어서 그 계정 하나가 탈취 당해도 그러면 그 탈취 당한 계정으로 연결할 수 들어올 수 있는 DB는 하나뿐인 거죠 그게 안전하죠 그래서 DB 하나당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계정을 만들 수 있죠 DB 하나 만들 때마다 add account 눌러서 계정 하나 만들고 그 계정에서는 권한을 스키마 DB가 스키마라고 그랬죠 계정 하나당 스키마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수업 예제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all schema user1한테 user1 계정한테 all schema 를 선택합시다 우리는 개발이니까 운영 실제 서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합시다 user1한테 all schema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드는 모든 DB에 user1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용자의 기준을 또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 화면 여기인데 그럼 이제 여기 all schema % all schema라는 얘기예요 어떤 권한을 줄 거냐 여기 이걸 다 체크해 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 프로그래머 그 자바로 짠 프로그램이 DB에 대해서 해야 될 명령들이 이거예요 오른쪽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관리자가 할 명령들이에요 관리자가 할 명령들 권한은 안 주고 프로그래밍이 일반적으로 조회하고 데이터를 조회하고 데이터 수정 삭제 저장하는 그런 권한만 준 거죠 모든 schema에 대해서 apply 하면 됩니다 뭐 DB 설정 이것저것 바꿨으니까 재시작 그래서 방금 바꾼 설정들이 다 반영되게 이렇게 하면 이제 MySQL 설치와 설정이 완료됐습니다 이제 강의를 강의 예제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뭐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얘기해 봅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elational 데이터베이스 이건 SQL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이해도 좋아요 오픈소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중에 가장 유명한게 MySQL 가장 널리 사용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니까 사용자층이 당연히 두껍고 꽤 빨라요 아주 빠른 편이에요 대신 기능이 좀 적어요 기능이 적기 때문에 좀 빠른 측면도 있어요 그 다음 마리아디비 아까 말했듯이 MySQL이 오라클에 인수된 후에 오라클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좀 친한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MySQL을 오라클에 인수하게 한 후에 오픈소스 순수하게 오픈소스를 좋아하는 개발자들이 그걸 우려했어요 우려해서 MySQL의 핵심 개발자들도 MySQL 오픈소스 개발팀에서 빠져나왔어요 나는 오라클에 좌우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는 새로운 디비를 만들었어요 마리아디비 근데 MySQL 핵심 개발자들이 빠져나와서 만든 디비라서 MySQL하고 매우 비슷하고 호환이 돼요 아직까지는 MySQL이 여전히 시장의 1등이라서 우리는 MySQL로 그 다음에 상용 DBMS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건 오라클 시장 1등이죠 그 다음에 MS SQL 서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이것도 꽤 많이 쓰이는데 오라클에 비해서는 좀 덜 사용되죠 오라클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저렴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NoSQL DB가 있죠 아까 SQL 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SQL 명령을 실행하는 DB라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NoSQL DB 관계형 DB가 아닌 거예요 관계형 DB의 큰 장점 이게 SQL이 관계형 DB의 큰 장점이에요 표현력이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선언적인 디클레러티브 랭귀지 라서 구현하기 아주 편하고 물론 여러분은 SQL 문법 배울 때 힘들 거예요 힘들 거예요 뭐든 배우는 건 쉽지 않죠 그런데 다 배운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한다고 할 때 SQL 명령이 없는 DB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것과 SQL 명령이 있는 DB에서 데이터 작업을 하는 것은 비교도 못하게 SQL 명령이 편해요 SQL 명령이 굉장히 어떤 작업량에 비해서 굉장히 편하고 좋은 언어예요 그리고 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탄탄하고 신뢰성이 좋고 탄탄하고 이론적 배견도 아주 바람직하고 그래서 엄격한 데이터 처리 뭐 이런 것도 좋고 현재 하면 돈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로 짜야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SQL로 처리하는 것만큼 신뢰에 있는 데이터 처리가 없는 거죠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계산과 같은 그런 중요한 데이터 처리는 관계형 DB에서 SQL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SQL 굉장히 구현하기도 편하면서 신뢰성 엄격함 이게 관계형 DB의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래서 지금 DB 시장의 거의 대다수를 관계형 DB가 지금까지 꽉 잡아왔었죠 그러다가 최근 최근 한 10년 정도에 노에스킬 DB가 뜨고 있어요 관계형 DB는 역사가 한 50년? 50년 됐는데 50년 동안 절대왕자였는데 최근 한 10년 노에스킬 DB가 꽤 떴어요 관계형 DB를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계형 DB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 노에스킬 DB를 쓰는 거죠 그럼 관계형 DB를 쓸 수 없는 환경이 뭐냐 서버 몇십대 몇백대 몇천대 몇만대가 물려돌아가는 그런 환경이 바로 관계형 DB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관계형 DB는 DB를 기껏해야 많이 묶어봤자 한 10대 이상 묶기 힘들어요 한 서너 대 이상 묶는 게 한계에요 그러니까 관계형 DB의 장점 엄격함 때문에 DB 서버 여러 대를 한 대처럼 묶어서 사용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껏해야 한 서너 대 그 정도 묶는 게 한계에요 그런데 요즘은 DB 서버 한 서너 대에 묶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빅데이터의 시대인 거죠 예를 들자면 네이버 혹은 네이버보다 훨씬 큰 구글 구글 서버 안에 저장된 데이터 양이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서버가 몇 천대 수준이 아니라 몇만대도 아니고 몇 십만대 수준일 거예요 몇 백만대일 수도 있고 네이버도 생각해보세요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데이터량 어마어마하겠죠 서버 서너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아니죠 이렇게 몇천대, 몇만대, 몇십만대의 DB 서버가 서로 마치 한 대인 것처럼 서로 서로 이렇게 분산돼서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SQL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안 돼요 그 요구사항을 충족한 게 NoSQLDB죠 그래서 엄격함은 포기했어요 엄격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SQL도 안 돌아가요 대신 몇십대, 몇백대, 몇천대가 마치 한 대인 것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이 장점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그런 NoSQLDB에 저장한 데이터들은 네이버 카페 글들, 블로그 글들, 댓글들, 뉴스 이런 거예요 돈 계산 만큼 엄격할 필요 없죠 뭐 간혹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떤 카페에서 글을 하나 클릭했는데 잠깐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새로고침을 하니까 보여요 그 정도면 되죠 돈 계산은 그러면 안 돼요 돈 계산은 절대 에러나면 안 되지만 블로그나 카페 글은 조금 에러나도 뭐 새로고침해서 보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돈 계산이나 뭐 이런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복잡한 연산 작업을 구현할 일이 많은데 합계도 내고 평균도 내고 뭐 집계도 내고 월말 배산에서 돈 맞는지 다 맞춰보고 이런 복잡한 작업이 필요한데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은 어떤 연산이죠? 그냥 조회하고 키워드 검색하고 그 정도 뿐이죠 그래서 별로 복잡한 연산도 필요 없고 그렇게 엄격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가장 복잡한 연산은 키워드 검색하는 것 정도죠 이런 분야가 노에스켈디비입니다 최근에 많이 떴습니다 근데 인터넷 열풍 때문에 그렇게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엄청나게 양이 많은 데이터들이 많죠 쇼핑몰 같은 경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주문, 결제 이런 거야 관계형 DB지만 상품 정보, 상품 정보 데이터 양은 많지만 그건 뭐 블로그나 카페 글과 같은 데이터죠 그런 건 노에스켈디비에 저장하면 되죠 블로그, 카페, 뉴스, SNS, 페이스북 같은 거 그것도 결국은 글이죠 SNS 글들, 인스타그램, 사진들 이런 것들이 노에스켈디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즘 인터넷 열풍 때문에 SNS 활발하고 그래서 노에스켈디비도 큰 인터넷 기업들 내부에서 많이 사용하죠 큰 인터넷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가 서버 한 대에 저장할 수 없을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DB니까 아주 큰 인터넷 기업들이 사용하는 DB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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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